저는 얼마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결혼은 사랑이 없는 계약 결혼이었습니다. 계약 결혼의 목적은 제 딸의 엄마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. 여자도 사랑도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던 저는 제 딸의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.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척 행복한 척 최 선배님 계약 부부였어? 저는 그렇게 위선자로 살았습니다. 나 자신과 가족과 사람들을 속이면서요. 그렇게 계약 부부로 살면서 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.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결혼에 갇힌 채 자신이 싫어지고 가족과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점점 지쳐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. 거짓 계약 결혼해서 자유로워지자고 제 아내는 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저와 제 딸 진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제 아내는 저와 진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줬어요. 그래서 계약 결혼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계약 부부가 아닌 진짜 결혼 진짜 부부로 살기로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런데 계약 결혼 계약서를 찢어버리기 전에 제 딸이 그 계약 결혼 계약서를 보게 됐습니다. 제 딸이 위선과 김한정 내용으로 가득한 그 계약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?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제 딸이 받았을 그 충격과 배신감을 생각하며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. 저에게 실망하고 분노했을 제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. 제 거짓 삶의 속은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지금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. 그 계약 결혼 계약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제 딸이 집을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. 제 딸이 걱정이 됩니다.